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열대야 일수가 13.1위를 기록하면서 이미 1위를 경신했고요. 현재까지도 열대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 역시 아직도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체감 더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더위 속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순선의 낮 기온 34도 보이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도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같은 양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